1. 성령과 구원 반갑습니다. 이어서 오늘 성령과 구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도마부금하고도 잘 이어지니까요. 도마부금 공부하신 내용을 기존 신약성서, 사대복음과 바울서신 등 신약성서에서 액기스를 뽑아서 주제별로 강의하는 성령과 구원과 잘 접목시켜 보세요. 오늘 교재는요. 지금 홍의각당 강의 교재집 2020 이거 사신 분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402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402쪽 맨 아래 요한계시록 제목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03쪽부터 보시면 돼요. 교재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소개해 드렸고요. 없으신 분들은 올려놓은 pdf 자료 보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워낙 여러가지 면에서 유명하죠. 이 안에 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지금 주제는요. 기존 강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령과 구원 33강까지 기존에 있었죠. 지금 그래서 그 내용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15번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칭의 성화 영화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완더그러 0은 성령이죠. 0은 성령입니다. 항상. 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흙을 빚어서 6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 즉 0입니다. 0.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성령이 숨결 그러니까 성령은 에너지도 의미하면서 동시에 0도 의미해요. 그래서 0과 에너지.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으면 영적 각성과 이런 에너지. 우리 몸 안에서 성령의 에너지가 샘솟게 됩니다. 그래서 이 0이 에너지인 0이죠. 사실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이 0짜리를 각성하는 거를 뭐라고 했죠? 이거를 칭의 아무리 우리가 이 혼과 육으로 죄를 짓고 살았더라도 여기 한 세트가 돼서 살아가면 일반적으로 혈육의 자녀로서는 자격이 충분하죠. 혈육이 전부주의하고 살아가는 혈육의 자녀가 혈육의 자녀로 살다가 성령의 자녀가 되는 날이 오죠. 영적 각성을 이루면 그래서 신분이 바뀝니다. 이제 죄인이 아니라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이제 성령이 임하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진다. 칭이라는 건 무죄 선언입니다. 칭은 선언이거든요. 그렇게 일컬어진다. 선언된다. 의롭다 선언돼요. 이 사람은 그동안 죄 많이 지었지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요.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한다 라는 신분이 바뀌는 게 칭의면요. 이 성령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진리를 스스로 지고 열심히 살아감으로써 혼이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성화 그래요. 이건 칭의, 이건 성화. 혼이 성, 거룩할 성자. 거룩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성령에 또 에너지적인 요소도 있다 그랬죠. 영은 빛이자. 빛과 생명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육이 거듭납니다. 그러면 이 육신은 죽어서 사멸하더라도 사멸하지 않는 육신이 갖춰집니다. 이게 영화 그래요. 영광스러워졌다. 영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를 거쳐서 의로운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영광스러운 자녀가 돼서 칭의, 성화, 영화가 칭이 됐다고 칭의가 끝이 아니에요. 성화가 돼야 의로움이 더 깊어지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스러워졌다고 성화가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워짐으로 인해서 거룩함이 더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가 그 끝을 향해 가면 뭐가 될까요? 그걸 완덕이라고 그래요. 완덕. 카톨릭에서는 잘 아실 거예요. 완덕. 덕의 완성. 예수님의 경지입니다. 덕의 완성은. 인간인데 하나님인.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인간의 경지. 인자죠. 메시아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인데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 경지가 완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충만한 경지 완덕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칭의, 성화, 칭의 관련된 성경자료 성화 관련된 성경자료 다 읽고 영화 관련된 성경자료도 읽다가 이제 거의 끝부분입니다. 지금 위치가 그래요. 지난 강의 복습사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영화의 자료로서 지금 소개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슨 휴거가 되네 뭐하네가 아니라 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건 휴거 같은 건 바울의 주장이고요. 요한계시록에 재미있는 말씀 있습니다. 보세요. 오직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에 어떤 게시를 내려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오직 내가 나중에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재림. 다시 올 때까지 그대들이 가지고 있는 초림 이후에 재림까지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잖아요. 성령 받아라 해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그 말씀은 성경에 남아있고 성경과 성령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에 남아있고 성령을 받아야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고 소화할 수가 있고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대들이 지니고 있는 내가 말했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켜라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 들은 걸로는 못 지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거 기대도 안 했어요. 본인이 3년 이상 같이 다니면서 지도했던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에 나한테 들은 말을 성령이 임해야 이해할 거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해야만 너희는 내가 한 말들을 이해한다. 왜? 성령이 와서 가르쳐 줄 거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저 내면에서 알아먹게 가르쳐 주는 게 성령입니다. 밖에서 예수님 성자가 얘기를 해 준 거를요. 성자도 자기 내면에 있는 성령의 말씀을 밖으로 전한 거고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을 밖에서 받아들였지만 자기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임해야 속에서 말씀이 터져 나와요. 속에서 터져 나온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법인데 이게 성령 안에서만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굳게 지켜라.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한 말들 내가 전해준 말들 그리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의 말들을 굳게 지키고 있어라. 사랑과 정의를 굳게 지키고 있어라. 십자가의 진리를 목숨 걸고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주장했죠. 이긴자 되자고 그때 얘기했었죠. 이긴자가 뭐였죠. 이 혼이 거룩해진 사람이 이긴자였죠. 즉 보세요. 이 혼의 세계에서 혼의 세계에서 혼의 속사람 이렇게 나눠볼게요. 속사람 양심 있고 겉사람 욕심 있잖아요. 혈육의 자녀의 탐진체의 마음 속사람의 사랑과 정의의 양심 이 두 개가 충돌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고 영적 아마게돈이 우리 마음 안에서 펼쳐지는 거고 속사람이 51% 이상이 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러니까 승리자는 뭐예요? 욕심 때문에 비양심 악으로 갔지만 한번 졌지만 다시 성령의 힘으로 고룩해진 사람 혼이 승리한 사람 양심이 승리한 사람이 승리한 자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늘 승리하면 완덕의 경지라고 해요. 그건 예수님 경지이고 늘 승리하면 난 한 번도 비양심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욕심한테 진 적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성화를 이룬 분들은 어느 정도면 된다고 했죠? 승리한 자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분들은 졌지만 반드시 다시 이겨놓는 자 끝내 이긴 자예요. 고지전처럼 뺏겼지만 다시 뺏어놓고 자는 오늘 하루 뺏어놓고 다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다시 또 고지를 이루면 다시 쟁탈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한 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승리한 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화의 경지를 이룬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다시 이겨놓고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승리한 자 곧 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한 자에게는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 천국에 통치권을 주겠다. 제가 늘리게 하지만 칭의는 뭐예요? 칭의는 천국의 영주권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신분이 상승됐으니까 영주권은 있다고 봐야죠. 천국에 그런데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긴 자가 되지 못하면 시민권이 나왔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영광스러워졌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육체까지 얻어서 부활할 채를 얻은 양반들 부활까지 한 양반들은 천국을 살아갈 몸까지 얻은 양반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통치권까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랑 천국 가서 왕로를 타자 통치권 같이 행사하자 이거거든요. 나랑 파트너가 돼서 천국을 다스리자 이거기 때문에 천국에 통치권을 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성화를 이룬 자들한테는 영화를 얻게 도와주겠다. 이 말이 시민권 얻은 자들한테 통치권까지 갖게 해주겠다는 건 일단 성화 시민권을 확보해라. 그럼 내가 나중에 통치권까지 주게 하겠다. 통치권까지 받게 해주겠다. 이거죠. 그는 새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라는 건 천국의 통치권이에요.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께서 받은 권세로 다스리는 것 같이 예수님이 일단 어디를 다스려요? 천국을 통치하시죠. 그러니까 이 지상까지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천국의 통치권이에요. 그게 천국의 통치권이 확립되면 이 지상에서도 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성화를 이룬 자들한테는 영화를 보장해주마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것부터 시작하면 아니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영화를 이기한 건 없나? 통치권 말고?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했단 말이에요. 성령과 구원 기존 강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존 강의 안 들으시고 오늘 강의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전에 했던 기존 강의에 했던 자료 하나를 각주로 넣었어요. 읽어드릴게 같이. 승리한 자 또 이거죠. 성화의 열매를 얻은 자 성화의 결실을 얻은 자 성화의 요령을 알아서 승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욕심하고 싸워서 이기는 법을 안 자예요. 그래서 지기도 하지만 다시 이겨놓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낙원에 있는 그런 승리한 자에게는 승리한 자가 영화의 경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책이 성화 영화면 승리한 자가 영화까지의 승리한 자 아닙니까? 그게 아닌 이유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승리한 자는 성화입니다. 양심으로서 욕심한테 승리한 자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겉사람을 이겨낸 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이게 뭐냐면 부활체를 얻는 비밀입니다. 지수화풍의 영적인 몸을 만들 수 있는 성령 에너지를 말해요. 성령 에너지가 지수화풍으로 땅처럼 굳어지고 물처럼 새로운 피가 흐르게 하고 몸 안에 바람이 불게 하고 몸 안에 열기를 일으키면요 영적인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도마부금의 주제였죠. 똑같아요 여기도 요한계시록에도 나온 내용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도마부금에서는 낙원에 다섯 그루의 나무가 있다. 지수화풍 하나는 성령 에너지 지수화풍 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 먹어라 했죠. 그거 얻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승리한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 그렇죠. 고무고무 열매 이런 것처럼 그거 먹으면 몸이 고무가 되잖아요. 이거는 영생나무 열매이기 때문에 먹으면 영생을 얻어요. 영적인 몸을 얻어요. 그게 영화였죠. 그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해드렸고요. 여기까지 해서 영화는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완덕으로 나갈게요. 이전 내용이 궁금하시면 기존 성령과 구원 강의 보십시오. 재생 목록 보시거나 홍의각당 카페에 가보시면 바로 링크로 들어갈 수 있게 올려져 있습니다. 완덕의 경지 가볼까요? 하늘에 계신 그대들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아버지는 온전하시다. 온전하시다는 건요. 성령에 있는 십자가의 진리 그대로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십자가의 진리, 사랑과 정의, 겸손, 지혜의 그 진리 그대로 아버지는 온전하시다. 영이시니까요. 그런데 혼과 육을 지닌 우리는 불안전하죠. 혼을 지녀버리는 바람에 속사람과 겉사람의 투쟁이 일어납니다. 양심과 욕심의 투쟁이 일어납니다. 이 육은 이거 백년 전으로 사멸하는 육이에요. 이러니 한계가 생기죠. 육은 계속 요구하는 게 있어요. 먹여살리기가 힘들어요. 의식주 해결해 줘야 돼요. 이런 제한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깨지죠. 아무리 우리 안에 성령이 있더라도. 그런데 예수님 주장은 뭡니까? 그냥 깨진 채로 살아가면 혈육의 잔여고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면 성도가 된다. 1차적으로 거룩해진 존재들을 하나님의 성령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거룩해져서 성화를 이룬 존재가 사실은 진정한 성도죠. 거룩할 성자 붙으려면 성화는 해야죠. 최소한 칭이는 해야 거룩해질 준비가 된 거니까 성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성도라면 성화, 즉 승리한 자가 돼야 돼요. 이긴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내 욕심하고 싸워서 이기는 법을 알아낸 정도는 돼야 된다고요. 완벽한 승리면 완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완덕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그대들 또 온전해져라는 건요. 혼과 육 차원에서도 성화를 이룩해라 이거죠. 영화를 이룩해라. 그래서 더 나아가 칭이성화, 영화의 가장 극치인 완덕으로 향해 가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충만하고 온전한 힘으로 나아가라. 이게 완덕의 경지라고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토요예배예요. 일요예배 아니고 교회 일요일날 못 가시는 분들 토요일날 학당에 오시면 홍익 성서학당이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식하시면서 영혼 육이 충만해져서 온전해지는 그런 시간 되실 겁니다.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바울이 쓴 거죠.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지극한 충만함,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리가 지식을 초월해야 되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온전히 영혼 육 차원에서 구현해버리면 하나님의 경지까지 갈 수 있겠죠. 그게 예수님 말씀 본받아 온전한 자녀가 되자고 주장한 겁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경지처럼 나아가자는 거예요. 요즘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경지로 나아가자고 그러면 벌벌 떱니다. 바울은 안 그랬어요. 신약성서에서 바울은 예수님 경지 예수님 경지도 지금 얘기 안 했죠. 하나님 경지에 나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면 아버지 닮아야죠. 아버지가 온전하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 주장이고 바울 주장이에요. 똑같죠. 요한복음에 그럼 그 완덕의 경지란 게 뭡니까? 간단해요. 성령에 새겨져 있는 진리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과 육으로 살아가되 예수님도 혈육이 있고 다 있었지만 혼과 육으로 살아가되 욕심도 있고 양심도 있고 예수님도 다 있으셨어요. 욕심도 있고 왜 욕심이 있었다고 합니까? 아니 배고파서 밥 먹는 건 욕심이 있어야 밥을 먹죠. 여러분 어디 가려워서 긁을 때도 욕심으로 긁는 거예요. 가려우니까 욕심이 나요. 저거 긁어서라도 좀 가려운데 진정시키고 싶은 탐진치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탐이 나요. 저거 좀 편해지고 싶은 진 빨리 안 긁으면 화가 나요. 가서 긁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큰 진리를 구현해야 되는데 여기 가려운 거 긁고 있으니 좁은 소견에 어리석은 갔죠. 그거 없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포함한 모든 사람의 아들들은 다 각자 자기 모니터밖에 못 봅니다. 남사정 잘 몰라요. 다 자기 사정만 알지 남사정은 몰라요. 심지어 인간들은 자기 사정도 자기가 잘 몰라요.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언제 온전해져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힘든 얘기고요.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랑 비슷한 처지인데 어디까지 가시냐. 성자가 되셨잖아요. 완덕의 경지까지 나아가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 너희랑 똑같은 욕심과 욕망을 가진 인간인데 나 봐. 성자가 됐잖아. 완덕을 이뤘잖아. 이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온전한 자녀가 되자. 라고 주장하신 거예요. 본인이 되시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인간 중에 나옴으로써 뭐예요? 대속이 다른 대속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털어준 게 대속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대속이에요. 인간 중에 한 명이 완덕을 이룬다는 걸 보여주면 모든 인간이 완덕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대속이에요. 내 죄까지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거는 욕심이죠. 대속이 아니라 그건 욕심. 대속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보여주고 가셨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생전에 새하늘 새 땅에서 사셨어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은 언제 와요? 모든 인류가 새하늘 새 땅에서 살 때 즉 성령 받아서 칭의 성화 영화를 이룰 때 새하늘 새 땅이 열리겠지만 예수님은 먼저 그 삶을 사셨어요. 그게 대속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대속이 아니고 그건 상징이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하나의 쇼다. 이벤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다. 천국이다. 예수님의 존재가 천국이에요. 왜?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혼과 육이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져서 완덕의 경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의 마음 안에서 마음과 몸 안에서 성령이 구현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상 천국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에 천국이 왔다. 사실 성령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천지에 천국이 이미 왔다. 그런데 너네들은 모른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인간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마.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 짠 하심으로써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인간이 예수님의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 모든 죄를 못 박는 거를 십자가하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단순한 형틀이 아니에요. 진리의 애고의 모든 비앙심을 죄악을 못 박는 거를 온몸으로 보여주시고 지금 교회에 가면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인간적 혈육의 자녀로서의 모든 비앙심 욕심이라고 하는데 모든 비앙심을 못 박았다. 죄악을 못 박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도 좋은데 그런데 그 다음 게 도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부활했다. 부활한 십자가가 더 걸려야 됩니다. 부활한 십자가. 모든 죄를 못 받고 부활했다. 혈육의 자녀의 죄악을 못 받고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신 게 그게 부활체예요. 예수님은. 그게 인류 역사에게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는 걸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지 실제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분이다. 살아서 이미 온전하신 분이다. 그 경지까지 가자.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경지란 게 뭡니까? 예수님의 경지. 별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 온전히 따르며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완덕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우리나라 당군신화랑 같아요. 환웅이 지상을 보니까 저쪽 태백산 쪽 보니까 저기 고조선 땅 쪽 지금 보니까 가히 홍이 인간 할 만하다. 가서 인류를 널리 사랑할 만하다. 인류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현해 볼 만하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구약의 이런 사상들 신약의 사상들하고요. 우리 민족의 이런 또 전통적인 신앙이나 철학들이랑 잘 맞습니다. 실제로 본질은 다 통해요. 모든 종교와 철학이.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위대한 보살이시죠. 하늘에서 보고 인간들 내가 가서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들 인간으로 가야 인간을 구원하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모든 악조건을 그대로 갖고 모든 유혹과 죄악의 죄악의 유혹이죠. 죄악의 유혹과 그런데 다 노출돼가지고 유혹에 노출돼가지고 그걸 극복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자. 그럼 인간들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다. 이게 대속이다. 하고 오신 거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죠. 요한복음 14장 10절이요. 그대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겠는가? 예수님의 혼 안에 아버지의 영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사실은 성령의 바다에 파도 같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인 겁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서로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을 내 혼이 거룩하게 온전히 구현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그럼 예수님은 욕심 없냐?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합시다. 라고 하는 거는 욕심은 있는데 양심이 주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욕심이 있으시다. 다만 욕심이 죄악은 아니에요. 욕심이 승리하면 죄악이 돼요. 양심은. 그런데 욕심이 양심을 따르면 죄악이 안 돼요. 욕심은 아는데 양심껏 하면 죄악이 안 돼요. 그것도 양심의 다 보조가 되는 거죠. 자 보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대들에게 하는 말은 나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다. 지금 내가 그대들한테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들은 그대로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왜? 성령 그대로 말을 했으니까요.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말했으니까. 행동도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했으니까. 아버지가 행동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혼과 육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고 한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다. 실제로 그렇다. 이것도 여러분이 성령을 깨닫고 나면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안식하면요. I am 오직 나쁜 일 상태 영원한 나의 현전에 안식하면요. 시공도 못 느끼고 존재한다는 것만 있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있는데 그때 나는 애고가 아니에요. 우주적인 나예요. 그냥 남이 없는 나거든요. 그런데 남이 있는 내가 등장해요. 한 생각이 움직이면 남하고 다른 나라는 게 나와요. 개체적 나 그래서 내 위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나라는 게 있으니까. 남하고 구별되는 예수님의 인격이 있잖아요. 나라는 게 있어요. 나라는 게 있는데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밀고 나간다는 것은 사랑과 정의, 겸손, 지혜의 십자가의 진리대로 살아가신다는 것. 그러면 예수님 혼과 육에서 그리고 더 말하자면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몸도 마음이 굴리는 거니까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 버리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성령은 원래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 있는 영이니까 그런데 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안 구현되어 있으니까 성화를 통해서 구현시켜야 돼요. 육에서까지 구현이 되게 하면 영화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혼과 육에서 구현되게 해버리면 이게 천국의 개척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남들도 그렇게 하게 도와주면 천국의 확장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확장이긴 해요. 영에서 혼으로 육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남하고 비교해서는 이걸 천국의 개척이라고 할게요. 천국 뚫고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남들한테까지 천국을 퍼뜨리는 건 진짜 확장이잖아요. 남들한테 확장시킨다. 예수님이 하신 것도 본인이 천국에 개척해서 들어가시고 남들 모든 인류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천국을 확장시켜준 거 그거 하러 오신 거죠. 불교에서는 이걸 자리이타 그러죠. 나부터 성불 부처되고 남들도 부처만들고 자리이타 나를 먼저 이롭게 한 다음에 남들도 이롭게 하자. 이걸 저는 기독교식으로 천국의 개척과 천국의 확장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거는 16번의 주제예요. 이후에 할 오늘은 못 들어갈 것 같네요. 15번에서 끝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할 16번의 주제가 교제 먼저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천국의 개척과 확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천국을 확장시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답이 다 나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답들을 제가 정리해서 제 얘기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성경적 근거 대드리고 할 거예요. 요한복음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완덕의 경지가 아니면 보세요. 성령은 타오르는 불이죠. 그런데 우리 혼과 육까지 다 불덩어리로 타오르지 않으면 불타는 세공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혼이 내가 그대로 길이오 진리라고 혼이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건 인격이 말하는 거잖아요. 나라는 개체성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왜 그럴까요? 나는 내 뜻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말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길이오 진리죠. 이해 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성령의 에너지로 인해서 온전한 부활을 이뤘으니 내가 그대로 지금 생명 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 덩어리인 거예요. 지금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 덩어리고 내가 하는 말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불타는 세공을 통하지 않고서 그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인 성령을 어떻게 만날 거냐. 눈에 보이는 불인 불덩어리인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 말이 그대로 인간의 언어로 내가 길과 진리를 얘기해주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지금 갖고 있는데 영생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나를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아버지한테 간다는 거냐. 인류 중에 이미 성령불로 완전히 타올라서 완덕을 이룬 이가 있는데 이 완덕을 이룬 이를 통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만나서 언제 칭의 성화 영화를 이뤄서 아버지께 갑니까. 예수님이 나를 좀 먹어라. 나를 활용해라. 나를 좀 먹어라 한 말까지 하잖아요. 오죽하면 나를 먹어라. 내 에너지를 너희가 좀 먹어라. 그러니까 똑같은 이게 뭐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똑같은 에너지를 너희도 갖춰라는 얘기죠. 만약 그대들이 나를 안다면 성자를 정확히 안다면 지금 여러분이 성자를 아시는 거예요. 지금 제 설명 들으셨죠. 성자는 누구예요? 성령 그대로 혼이 거룩해지고 육이 생명의 에너지로 충만해서 부활한 존재. 그래서 이게 완전해진 존재가 성자라면 나를 안다면 그대들은 또한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영이에요. 안 보여요. 오감에 잡히지 않아요.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영이 지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영이. 성령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성령 그대로만 산다면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성령이 됩니다. 말하는 성령이 돼요. 인간의 언어를 쓰는 성령. 인간의 몸뚱이를 갖고 있는 성령이 돼요. 예수님이 그거예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내가 지금 불똥이 타오르는 쇠공인데 쇠공 여기서 이제 성령불은 눈에 안 보이는 불이니까 아니 불타는 쇠공을 보고 못 알아보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불을 찾아서 너희가 아버지께 가냐 아버지를 닮아 가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 그대들이 나를 안다면 그대들은 또한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아버지 뜻 그대로 길과 진리를 제시하고 아버지의 에너지 생명 에너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대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나를 정확히 알면 그대들은 아버지 뵌 거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면 아버지의 진리가 사랑이란 걸 알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령이 아버지의 진리가 사랑이요 아버지가 가는 길이 사랑하라는 거고 남을 나처럼 아버지가 보여주신 생명이요 부활하라는 거예요. 영생 너희는 원래 영원히 살 수 있게 돼 있는 존재다. 영생하라.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아버지 모른다는 소리 하지마 나를 알았으면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완덕의 경지가 지상에 구현됐었고 여러 성자가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걸 확실하게 선포하시고 다른 성자랑 달리 예수님은 나부터 이제 지상천국 시작이라고 해서 지상천국 그랜드 오픈을 했어요. 그 전 성인들은 다음에 누가 나와서 할 거야 미르기 와서 할 거야 이렇게 미뤘다면 예수님은 결국 그 얘기죠. 내가 불교식으로 하면 내가 미르기야예요. 내가 미르기야. 지금부터 불교식으로 얘기할게요. 지금부터 용하세계 시작 이 소리랑 똑같아요. 지금부터 지상천국 시작 너희들이 그토록 구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야 나부터 지금 천국 시작 내가 다녀간 이후부터는 천국 시작 다만 천국이 땅 끝까지 확장돼야지 천국이지 전 세계의 51%의 세력을 확보해야 천국이지 아마게돈에서 이겨야 천국이지 한 명이 지상천국 같다고 해서 이 세계에 천국이 온 건 아니다. 다만 지상천국은 이미 지상에 왔다. 한 명이라도 오면 온 거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지상천국은 이미 왔지만 아직 온전히 오진 않았다. 그런 세월이 2000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땅에서 지상천국을 제대로 그랜드 오픈하자. 이게 동양에서 말하던 개벽이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신약의 시대입니다. 지상천국의 시대. 성경을 보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요. 늘 그런 헛것 망상을 쫓다가 허성세월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단 하루라도 살아도 성령 안에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성령을 만나고 모른다 하면 돼요. 제일 쉬워요. 몰라 하고 앉아계시면 I am 나란 존재만 있지 어떤 것도 없어요. 뭐가 떠오르든지 모른다고 해보세요. 무지의 기도입니다. 이게 옛날 수도사들이 하던 무지 몰라 몰라 무지의 구름에 들어가 버리면 일체를 모르게 되죠. 그러면 누굴 만나요? 모세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기도가 무지의 기도입니다. 무지의 기도 책도 있죠. 보시면 몰라 해버리라고 나와요. 시간, 장소, 몸뚱이를 몰라 하면 바로 하나님 만난다. 제가 주장하는 몰라랑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몰라 하시고 바로 하나님 만나시면 성령 만나는 거고 성령 안에서 안식을 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진리인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의 진리 사랑, 겸손, 지혜 정의도 사랑 하나로 요약되죠. 결국은 사랑하라 이거예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여기까지 그래서 사랑이 충만해지면 거룩함이 온전해지며 이르게 돼서 결국 완덕의 경지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몸 안에서 충만한 생명의 질을 샘솟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생명수가 샘솟아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 부활체를 얻게 해줄 것이다. 죽지 않는 육신 천국의 육신을 얻게 해줄 거다. 그러면 도마복음에도 나오죠. 이 무상한 육신은 이 세계랑 한 세트지만 그 영원한 육신은 천국과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과 맞지 않고 천국 사람이다. 살아서 이미 천국에 사는 사람. 본인이 그렇게 사셨어요. 이게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소식이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저는 이미 이런 계벽의 기운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계시죠. 코로나가 오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천지 변화가 일어나고 역병이 돌고 병이 돌아 사람이 죽고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어마한 거 보시면 하시고 요한계시록 핵심이 이긴 자 되라는 거예요. 제발 혈육의 자녀가 돼서 사탄의 총이 되지 말고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쏴줄게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승리하라. 양심이 욕심을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개벽 동양에서 말한 개벽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천국을 여는 비결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긴 자 되라. 그러면 영적 부활을 이루어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서 통치권자가 될 것이다.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칭이성화 영화 완덕의 이야기 오늘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16번 나갈 텐데 여기에 또 우리 지상천국의 개척과 확장에 대한 얘기로 더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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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